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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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 울려 우리 썰면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도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인데 어떤 선물들 받으셨나요? 저는 말이죠 아마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좀 성탄절 느낌 내보도록 합시다 아니 뭐 저기 그... 아니 저기 뭐 산타복이랑 산타 모자 사려고 갔는데 싹 다 팔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좀 선물을 받아야겠어요 저번에도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S급 구미호! 오늘은 꼭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크리스마스 버프 받고 S급! 구미호! 무조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오늘 또 잡아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생방송에서 뜬금없이 우리 도하니가 또 등장하는 덕분에 이제 남은 S급은 단 하나입니다! 구미호! 이 녀석만 잡으면은 귀신 도감 완성이에요! 자 진짜 머지 않았어요 구미호 얘만 잡으면 된다고요! 자 지금은 또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게임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가 있겠죠! 불나방? 불나방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누구세요? 오! 야 이거 예상을 깨고 취생이 나왔네요 처음부터? 아니 이거 혹시 약간 그런 거 있나 본데? 한번 잡음 귀신은 더 잘 나오는 그런 게 좀 있나봐요! 처음 취생이 진짜 드럽게 안 나왔는데 한번 잡고 나니까 잘 나오네! 첫 번째 취생 기운 좋다! 잡아봅시다! 그리고 취생은 업그레이드 꽁차니까 무조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개이득이에요 진짜! 알러 오시구요! 잡았습니다! 나이스 아 그리고 요새 너무 잡기만 해가지고 정작 그 스테이지나 이런 데는 깨는 거를 지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구미호를 잡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스테이지를 조금 클레이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에스크 구미호가 등장한다? 레전드죠! 바로 그냥 애들 성장 쭉쭉쭉 가는 거죠! 응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순탄하게 풀릴 리가 없죠 오늘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구미호 주세요! 나 와 르르르르 에스컴! 구미호! 누구야! 어? 벨라야 그 더러운 말 치워! 제가 진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구미호 얼굴 꼭 보도록 할 겁니다! 아이고! 또랜더맨! 어김없이 찾아오는 출석 타임! 애들아 오늘 크리스마스야! 쉬는 날이라고! 어? 아니 이거 뭐 연중무유 학교입니까? 애들이 쉬는 날이 없어! 무조건 다 출석이야 출석! 그러면 뭐 절대 우리 또랜더맨 출석을 안 했을 리가 없죠! 네! 아 근데 또 늦네 요새! 홀랄랄라! 와우! 방금 전에 또랜더맨 잡지 않았나요? 오늘 얘 진짜 이악몰고 등장할 기세인데? 어... 이거 좀 소름인데? 진짜 순서대로 다 나오는데요? 그러면 또드 쓰다먼 또 누구야! 응또가사리 들어가세요 호chio 이거 진짜 오늘 또 랜덤맨 작정했네 벌써 지금 3 랜덤맨입니다! 이거 지금 자기 잡아달라는 얘기죠? 암 잡으면은 계속 나온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정도면 이제 헷갈려서 우리 반 오는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는거네요 그래도 난 너 절대 안잡아야만 들어가 아니 이거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굳이 이동하면서 잡을게 아닌데 자체 녹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8만원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 이거 누구였지? 힘을 내도록 딱 보니까 또 큰일 났어요 너 같으면 힘이 나겠냐? 너 봤는데? 와 오늘도 빡세겠네요 그래도 이제 사프리이 되니까 좀 편하네 미리 좀 걸릴 수가 있어서 좋네 이 소리는? 야 8만원 어? 뭔 소리지? 누구야? 하이 똥파리 너 오랜만에 나왔다 저번에 안나오고 뭐했어 너 불나박이랑 절친이잖아 너가 우리 또갱이 괴롭혔지 저번시간에 안나오더만 이제서야 이렇게 기어나오네요 우리 또갱이 괴롭혀가지고 지각하게 맞는 장본인 근데 오늘도 또갱이 안나왔네 진짜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또갱이가 약간 사춘기가 오지 않았나 약간 반항시기가 온거 같아요 자 진짜 크리스마스니까 자체 버프 한번 세게 올리고 가보자구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나와라 가보자 소중한 내 반지는 다른 데 가서 찾으세요 아 진짜 그 청아한 울음소리가 듣고 싶다 구미호야 듣고 있니 내 울음소리가 너에게 닿기를 아니면 또갱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하하하하 또갱아 아 오늘도 늦게 왔네 너 요새 자꾸 지각한다 안 그랬던 애가 자꾸 이러면은 선생님 의심해 또갱아 뭐 집에 무슨일 있는건 아니지 뭐 어찌됐든 일단은 또갱이도 출석 완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나 A급 한개도 안나온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거 안되겠다 슬슬 캐시 아이템까지 또 깨야겠어요 가자 귀신 철만 오케이 구미호 한번더 소화 갑니다 진짜 싸타 할아버지 제발 선물좀 주세요 이거 뭐 어른이라고 안주는겁니까 이제 슬슬 몸을 풀어보실까 이제 슬슬 몸을 풀어보실까 와 대박 와 똥명아 와 이거 진짜 저번에도 지명이 떴는데 광고보다가 튕기는 바람에 쫓았었거든요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는데 아 똥명아 일로와 가자 빨리 가자 진명 소환 오케이 안 튕겼다 어 진명 넌 내 꾸야 임마 Let's get it 저번에 놓쳤던 진명이 결국에는 잡는데 스프링이었습니다 ella 불라방 zed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지 나오는거야? 현질도 하고 말이야? 귀신 소환하면 뭐해? 뭐 C등급 똥팔이랑 불나방 이런 애들만 소환하는데 자꾸 아닙니다 저 휴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구미호의 상판따기 꼭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겁니다 와 진짜 오늘 크리스마스 두바이 이벤트인거 아냐? 아까 Preis용 조금 확인해주네요 또 국대전까지 지하국대전까지 깔끔하게 처리 갑니다 자 부적 한 번 더 OK 지하국대전 넌 내꺼야 일로와 어우어어어 어...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나랑 놀아줘. 그래! 내가 너랑 놀러왔다 이 자식아! 괸시인 소원 나와라! 꿈이오! 현재 시각 보여 드리겠습니다. 4시 44분. 허어어어 거의 그러면 4시 44분경에 잡게되는 구미오입니다 여러분 아! 우아아아아아아아 아! 이 얼마나 듣기 좋은 청아 소리입니까 에잉? 구미오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잡는 다! 가만있지않겠다 레츠 고! 올룰루루루루루루루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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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거의 다 잡았다 자 다음엔 두번째 광고 제발 엘로와 오케이 아하 드디어 마지막 S급인 구미요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 구미요의 필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폭팔로 갑니다 터뜨려 보우 짜 짜 짜 짜 짜 좋아 한번더 대폭팔 간드 랄랄랄랄라 오케이 여기서 우리 댕댕이 필살기 부터 써주고 퐁 그 다음에 대망의 S급 구미요 필살기 한번 구경해봅시다 렛 고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찌르기 찔러버리고 빠른 속도로 찌르기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턴터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인데 가족분들 친구분 아니면 혹은 또 연인분들과 함께 모두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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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abr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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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